김진경 본부장님은 또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네,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섹터는 여전히 조선주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이 되었던 업종 중에 하나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이 터널을 지나면서 새롭게 또 빛을 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조선 업황이 회복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사실 조선주의 핵심의 경우는 바로 이 수주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빠르게 수주 회복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산업 설비 발주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빅3이라고 하는 조선사들이 이제 수주액이 총 약 14조억가량 올해도 달성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1분기 수줄량만 놓고 따져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무려 10배가량 달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고, 지금 우리나라 조선 업계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 기술이 다시 한 번 또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스웨즈 운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나라 조선 기술에 대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수주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차기 수주 프로젝트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LNG 운반선과 관련해서 러시아라든지 카타르에서 좀 대기업 발주 기대감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멀뚱하게 우리나라가 또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의 경우는 이런 조선주에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주들의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렇다면 조선주 어떤 종목 좀 더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이 안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 번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선 안에서도 좀 여러 가지 대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LNG 선인데요. 특히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 LNG 선에 대해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그동안에 이 LNG로 인해서 많은 또 수주를 좀 이뤄지기도 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수주는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으로 수주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중동 쪽에도 수주가 좀 나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대형 플랜트 수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LNG 플랜트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LNG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이런 중동 시장 쪽에서도 충분히 확대를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LNG 선도 이제 친환경 LNG 선이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또 친환경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LNG 친환경에 대해서도 좀 주문이 되고 있는데, 어떤 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고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액화, 천연가스 바로 이 LNG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엔진리어링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다시 한 번 또 지켜보자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작년 코로나로 인한 기적 효과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선주 안에서도 삼성 엔진리어링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알려주셨고, 그럼 이재규 대표님께도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 유튜브에도 지금 샐리님이 조선주 이제 좀 가야 되는데 라고 하시면서, 아마 가지고 계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선주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한국 조선해양의 조카 가림이 강정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중국이나 여러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기술력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의 선박에 대한 수술 물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관련 주들은 계속해서 올해 내내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두 분이 잘 짚어주셨습니다. 종목까지 삼성 엔지니어링도 살펴보자 라고 김진경 본부장이 알려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클럽하우스 대화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